안녕하세요 여러분 문제 읽는 태도와 습관을 고쳐주는 양승진 선생님입니다 자 앞으로 일주일 앞으로 드디어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던 6월 평가원, 모의평가원이 있습니다 현역들은 처음 사실 평가원 시험을 치르니까 많이 긴장도 될 거고요 재수 이상 친구들은 사실 경험은 있지만 아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 또 점수가 잘 안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또 걱정이 또 많을 것 같아요 누구든 수험생이라면 당연히 긴장이 될 거고요 현장에 선생님이 많은 친구들과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6평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있고 사실 잘 봐야 된다는 어떤 강박감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복합적인 감정들이 학생들을 많이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런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그래서 일단 흔히들 멘탈이라고 정의하는 것들이 일단 멘탈에서 지면 사실 실력 발휘를 또 못하잖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실력은 있는데 멘탈 때문에 못 받더라는 어떤 또 일종의 그지 뭔가 변명의 어떤 창구가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역할이 있을 텐데 일단 제일 하고 싶은 말이 딱 그거예요 긴장해도 돼요 그러니까 많은 친구들이 왜 나는 이렇게 긴장을 많이 하지? 왜 남들은 안 그런데 나만 이렇게 힘들지? 나만 왜 이렇게 시험만 보면 떨리지? 나는 그냥 난 본성이 태초부터 태어날 때부터 아 난 왜 이렇게 태어났지? 막 이런 생각 그죠? 근데 남들도 그런 생각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런 생각해요 모든 사람이 자기가 내성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선생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모두 다 힘들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너만 그런 거 아니에요 일단 선생님이 이 말을 꼭 적어주고 싶어요 긴장을 너무 많이 해서 선생님 저 어떡하죠? 심지어는 특히 이제 선생님 지금 현장에서 만난 친구들 중에 보면 작년에 이미 수능에서 그런 경험을 겪은 거야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또 분할하고 막 떨리고 그렇죠 당연히 떨리죠 안 떨리는 게 사람이에요 떨리는 거예요 당연히 떨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 마음 속에서 나는 떨리는데 떨리지 말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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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서로 상충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막 울그락불그락해지는 거죠 편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긴장해도 돼요 이 말을 꼭 써주고 싶고요 그리고 모든 이 출발은 뭐냐면 너가 남들과의 비교 때문에 그래요 남들은 안 그런 것 같은데 남들은 멀쩡해 보이는데 왜 나만 그러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당신은 남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선수는 저는 남들과 달라요 나는 정말 많이 떨거든요 얘기했잖아 남들도 떨어요 너만 그렇지 않아요 안 그런 척 할 뿐인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 비교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 마인드를 잊으면 안 돼요 남들도 남들도 긴장해요 같다라는 출발에서 인지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린 모두 사람이잖아요 인격치고 대한민국의 우리는 동일한 수험생이에요 그게 현역이 됐든 난 이미 경험을 갖고 있는 재수 N수생이 됐든 결국 우리는 모두 다 시험의 입장에서는 공평한 거예요 그게 출발선인 거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차이가 날까요? 이런 멘탈적인 요소에서 우리가 맞닥뜨렸을 때 받아들인 어떤 태도 때문이에요 마인드 자체에서 그러니까 본성부터 달라서가 아니라요 다만 누구는 이런 상황에서 어 나 긴장이 돼 어 나 긴장이 돼 긴장이 돼 그래서 걱정만 하는 아이들과 거꾸로 뭐야 극복하려고 하는 아이들 이 태도의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도 똑같이 너랑 긴장되고 떨려요 그런데 다만 극복해낼 뿐인 거죠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그거에 어떤 차이가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마인드의 차이가 중요할 것 같아 이건 누구는 극복하고 누구는 극복을 안 하고 그래서 나는 힘들고 그럼 거꾸로 생각해 보자고요 수학이랑 똑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시험을 대하는 직전에 아니 우리가 시험을 왜 보는 거죠? 시험을 왜 보는 거죠? 뭔가 발전하려고 하는 거잖아 거꾸로 시험 보는 시험 전에 떨리지도 않고 긴장도 안 되고 아니 시험 봤는데 뭔가 극복할 요소가 없고 그럼 왜 보니 그걸? 거꾸로 왜 보죠? 그러니까 극복이라는 것이 없는 삶은요 오히려 그게 더 슬픈 거예요 마인드를 바꿔 보세요 그러니까 모든 건요 항상 만약에 우리가 시험을 치러야 되는 입장에서 뭔가 시험을 통해서 내가 극복할 요소가 없어요 슬픈 거죠 오히려 그게 더 슬픈 거예요 거꾸로 생각하면 돼요 극복이 없는 시험이 더 슬픕니다 와 난 이번 시험을 통해서 무언가 극복해낼 거야 라고 마인드를 바꿔 보세요 그럼 그 떨림이 설레임으로 바뀌어요 얼마나 그분들이 성선서를 가지고 문제를 만들어주셨을까 그런 기대심리 선생님 누쳐야겠잖아 선생님도 정말 내성적인 사람이고요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선생님 여러분 이렇게 서긴 하지만 밖에 나가면 여러분 얼굴도 잘 못 봐요 하지만 시험 보는 건 즐거워요 나는 적어도 극복하거든요 마인드의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달라지려고 좀 해보세요 그러면 떨리더라도 그 떨림에 대해서 뭔가 내가 극복을 해야겠다 그래 극복을 차라리 없으면 오히려 그게 더 재미없잖아 이런 생각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사실 시험이든 우리가 이제 거창하게 얘기하면요 우리가 시험을 치르는 이유인 건 항상 여러분들이 사실 수능 시험이 끝나면 결국 시험이 끝날 것처럼 보이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인생 자체가 시험의 연속입니다 선생님 나이가 돼도 또다시 또 다른 무언가 시험이 있어요 계속 시험에 들게 되거든요 과연 그걸 우리가 어떻게 극복했느냐고 인생은 결국 여러분들이 마인드가 항상 내가 살면서 결국 시험을 치르게 되는 거고요 그런 시험에 대해서 뭔가 그래 극복할 만한 무언가가 있으니까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그런 게 없으면 삶이 얼마나 재미없겠어요 거꾸로 생각하면 맞아요 그러니까 인생은 정말 진부한 말이잖아 도전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시험을 치르고 치르고 시험을 치를 때마다 결국 이런 마인드로 그래 뭔가 내가 극복하니까 내가 삶의 존재 이유죠 나의 존재 이유가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또 지나가요 너무 유명한 말이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쵸? 사실 그쵸? 맥락이 마치 선생님 서술이 이렇게 쭉 가고 있잖아 흐름이 그쵸? 결국 이 또한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편하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긴장을 통해서 내가 선생님 멘탈이 너무 약해서 실력 발휘를 못한다고 생각하는 많은 친구들이 있을 거야 근데 누구나 그렇다니까요 누구나 그런데 그런 속에서 나는 당연히 뭐야 남들과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에 내가 정말 해야 되는 것에 대한 극복을 해나가는 거고요 그런 자체에서 오히려 그런 긴장하는 것 자체를 즐긴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거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이에요 걱정하지 말라고요 제발 걱정하지 마세요 선생님이 현장에서 정말 많은 친구들을 보면 정말 걱정을 너무 많이 해 선생님 얘기하죠? 이해하죠? 선생님 당연히 이해하죠 선생님도 그런데 그런데 걱정할 시간에 제발 문제 하나 더 푸는 게 맞아요 문제 하나 더 따져보고 그러다 보면 지나가 있어요 6평이 어느샌가 또 지나가겠고요 바로 코앞에 9평이 없고요 9평 금지에 또 지나고요 어느 순간에 갑자기 수능이 와요 그러다 보면 수능이 또 지나가 있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어차피 벌어질 일이에요 어차피 벌어질 일이야 왜 벌어질 일을 왜 미리 걱정하고 그래 그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6평 시험을 우리가 치르는 입장에서는 긴장되지 긴장이 안 되면 사람이 아니라고요 너 사람 맞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되게 자연스러운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임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생각해 봐 주위에 너를 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너무 힘들거나 하면 대화하세요 대화하세요 선생님이랑 대화해도 돼요 꿈에서 꿈에서 만나요 선생님 정말 학생들하고 꿈에서 잘 만나거든요 Q&A 올려도 되고요 자꾸 그런 대화를 하면 풀리게 돼 있거든요 노력을 하셔야죠 노력하고 그건 극복이 될 거예요 극복이 되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힘내시고요 6평 시험 치르고 나서 선생님이 또 공개 특강으로 또 6평 또 어떤 리뷰 같은 거 해줄 테니까 거기에 맞춰서 또 우리 향후 이후에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또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6평 화이팅입니다 문제 있는 태도와 습관을 고쳐주는 양승진이었습니다 네 Facebook은법을특하고 있는 태도가